싫어하면 안 돼 싫어하면 안 된대 아니 왜 싫어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있단 말이야 바퀴벌레 싫잖아 난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거든 근데 싫어하면 안 된대 싫어하면 나쁜 사람이래 나한테 요즘 대한민국은 이런 느낌이야 싫어하면 안 되는 나라 아 진짜 환장하겠네 내가 어렸을 땐 지금보다 더 싫어할 자유가 있었어 뭔가 싫은 걸 보면 싫어할 수가 있었던 그 시절 싫다고 막 큰 소리로 떠들지는 않더라도 그냥 나 저거 싫더라 이 정도는 가볍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니까 근데 요즘은 싫어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느낌이야 뭔가가 싫을 때마다 막 주변에 눈치가 보여 싫다고 말을 못하는 건 기본이고 행여나 나한테 싫은 티라도 나면 어떡하지? 뭔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싫어하면 그걸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는다고 그러면서 나를 막 혼내는 무리들이 있어 근데 웃긴 게 나를 혼내는 무리들을 자세히 보면 정작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진짜 많아 분명히 내 눈앞에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지?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내지? 가만 보면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제삼자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부들부들 화를 내는 신기한 장면 니가 어떻게 뭐뭐를 싫어할 수가 있냐 니가 싫어하는 당사자가 이걸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당사자들이 볼까 무섭다 책임져라 퇴출해라 밥줄을 끊어라 그래서 엉뚱하게 이런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요상한 상황이 막 반복돼 잘못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본인들 역시 그 무리에 크게 일조한 사람들 같은데 아무튼 뭔가 이들이 갑이야 이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지 않으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무슨 패스로 낙인이 딱 찍혀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한 점은 그렇다고 다 싫어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싫어해야 되는 대상이 또 따로 있더라고 예를 들면 윤서인 뭔가를 싫어하는 건 나쁜 거지만 윤서인은 반드시 싫어해야 돼 왕따는 나쁜 거지만 윤서인은 왕따를 당해야 하고 거짓말은 나쁜 거지만 윤서인에 대한 거짓말은 괜찮아 윤서인에 대한 비난은 설사 거짓으로 밝혀져도 평소에 윤서인이가 오죽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나왔겠냐 이러고 숙 넘어가 집단은 언제나 옳아 전에 윤서인 카톡 주작 사건 때 봤잖아 윤서인에 대한 비난이면 팩트 따윈 먼 상관 어차피 일대 다수의 싸움이니까 팩트가 아니라고 밝혀져도 책임이 쫙 분산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아닌 말고 끝 그렇게 무적의 군중 속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마녀사냥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저러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사람과 인권 공감 같은 예쁜 단어를 부르짖는다는 거야 이 엄청난 모순을 본인들만 몰라 본인들이 좌표를 찍은 대상한테는 애초에 인권 같은 게 없어 막 혐오와 맞서겠다고 채널 만들어놓고 영상이 다 전부 혐오스러운 욕으로 가득 차있는 친구도 있잖아 누가 누구한테 도대체 혐오를 말하는 거야 저들이 말하는 사람이나 인권에서 윤서인이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지 그러면서 본인이 바로 본인이 말하는 그 혐오라는 걸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해 야 윤서인이도 사람 아니냐? 이러면 당황할걸? 아 그런가? 오호호호호호 윤서인이 사람이라고는 아니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헬예아 저 사람들한테 윤서인이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한민족도 아니고 아니 아예 인간도 아니야 그저 타도의 대상일 뿐이지 아니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민족이고 인간이잖아 심지어 나는 본인들보다 욕도 안 하고 말하는 것도 적어도 전인들보다는 훨씬 더 상식선에서 하는 사람인데 근데 말 끝마다 인격 모독 욕설에 가족 공격까지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이고 윤서인이 악이라니 뭐야 이게 아니 뭐 이상한 애가 한 명 나와서 욕은 할 수 있어 근데 저 채널은 대여섯 명이 함께 만든다며 그 무슨 박사도 있고 뭣도 있고 아니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 욕설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나 이게 너무 충격이잖아 결국 잘 보면 이거야 본인들이 좋아하는 대상은 완전 무결해서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안 되고 본인들이 싫어해서 좌표를 찍은 대상은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온 국민이 반드시 다 같이 싫어해야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 전체주의잖아 결국 저들에게는 혐오가 나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전체주의 호불호에 맞추지 않은 게 나쁜 거야 그리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또 있어 본인들이 말하는 그 나쁘다는 컨텐츠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몰아갈 수 있는 윤서인의 만화나 글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막 커뮤니티에 박제하고 공유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걸 그릴 수가 있나요 당사자들이 볼까 무섭네요 멀리빨리 무한 공유해주세요 아니 당사자들이 보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면서 진심으로 걱정이 되면 빨리 삭제해달라고 하고 절대 본인 손으로 공유는 하지 말아야지 이걸 지금 공유하는 걸 당사자들이 보면 어떡해 오히려 인인들이 온 데다 공유하고 난리를 친 걸 당사자들이 볼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 사실은 아 이거면 윤서인이가 이번에는 좆될 수 있겠다 한번 판을 키워보자 와와 이게 본심 아니야? 당사자의 고통 같은 거 너네 사실 관심도 없잖아 바로 이 마음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듯이 들떠서 즐겁게 놀고 있는 거 내 눈엔 다 보이는데 근데 무슨 말로는 정의로운 척 착한 척 공감 능력이 뛰어난 척 에이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솔직하질 못할까 저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거는 절대로 싫어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것도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서 여자들이 비키니도 잘만 입었고 개그나 창작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이렇게 테레비를 켜보면 숨이 막히는지 예전에 나왔던 참치 광고를 한번 봐봐 종개가 들어있는 순 참치는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고추가 들어있는 고추 참치는 남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어 그래놓고 마지막에 따먹고 합시다 아 진짜 지금은 상상도 못할 광고잖아 그리고 그 대우 봉세탁기 광고인가 여자들이 무슨 봉 들고 나와서 뭐 구석구석 깨끗하게 빨아줘요 봉이니까 이런 게 지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지금은 민주정권 시대고 저때는 군사정권 시대인데 아니 어떻게 군사정권 시대가 더 표현이 자유롭지? 예전에 심영래 아저씨가 선전하던 블랙조 쪼꼬바 알지? 저조 블랙조 새까마니까 블랙조지 그때는 포장지에 분명히 이렇게 귀여운 흑인 아이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또 뭐가 불편한지 이게 이렇게 뜬금없는 펭귄 캐릭터로 바뀌었어 아니 흑인이 어때서? 귀엽잖아 귀여운 흑인이 뭐 문제가 있나? 흑인 그림만 보면 뭔가 막 민감해? 시 시 시 시 커 커 커 커 시커먼 시커먼 이제 이런 개그도 절대 못해 나는 이렇게 흑인 그림을 보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진짜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해 쪼꼬바 포장지에 그냥 동양인이 그려져 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사람들이 흑인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면 불편하다는 얘기는 본인들 스스로 흑인과 동양인을 다르게 본다는 얘기잖아 아니 모든 인종은 똑같고 평등하다면서 내가 보기에도 다 똑같은데 너네들은 왜 그래? 이 블랙 쪼꼬바가 몇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요즘 대한민국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양준일도 예전에는 이렇게 공중파 음악방송에서 여자댄서 가슴에다가 선글라스를 막 꼽고 그랬어 이게 지금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오빠 오빠 사랑해요 멋져요 그럴까? 내 생각에는 징계나 퇴출 안 먹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무슨 민주적인 소통을 한답시고 만들어놓은 시청자 게시판들이 결국 방송국 스스로의 족쇄가 되고 있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들 눈치나 보고 휘둘리고 사과하고 자체검열을 하느라 바쁘고 맘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집단주의 전체주의 선동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요즘 TV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 재미없어진 거야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견디던 것들도 이제는 조금만 나와도 기겁을 하면서 울고불고 개그맨들도 여참은 줄줄이 서서 사과하고 얼마나 웃겨 개그맨들 정작 자신들이 이 불편한 세상에 가장 큰 피해자면서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들 다 없어지고 시청률 다 바닥나고 웃기려도 웃길 것도 없고 자기들도 다 알면서 그러면서 하는 짓은 또 그 불편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꼬라지 너무너무 신기해 모든 나라의 전체주의 죽창 부대들이 득실득실 이들의 갑질이 횡행하는 모두가 불편한 세상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나 하면 요즘 저기 저 나라에서 온 역병 때문이야 이 역병에 대해서 나도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그 특정 나라의 얘기다 보니까 너무 눈치가 보여 저들이 그렇게 꿈꾸듯이 좋아하는 바로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페북에 뭘 쓰기도 두렵고 어디 가운데 중자만 나와도 막 긴장되고 혹시 정지 먹는 건 아닌지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나라니 대륙이니 특정 국가니 뭔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려다가 아 콘텐츠 맛이 안 살아서 때려치고 이런 영상이나 찍고 있네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쁘게 말하면 안 되고 일본은 또 좋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메르스 사태 때는 아무도 중동 응원하는 사람이 없더니 요즘 그 나라는 다 같이 응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자는 기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땡땡국에 대한 혐오의 이유를 묻는다 일본 혐오에 대한 이유는 절대 안 물어봄 노 땡땡국 포스터 등장 땡땡국 혐오 확산 우려도 일본 혐오 확산은 아무도 우려하지 않더니 공포 이용해서 땡땡국 혐오 조장하는 정치인들 아니 일본 혐오로 난리가 났을 땐 오히려 자기들이 팔 걷고 나서서 막 나팔불고 난리더니 와 요즘 신문들 단체로 어디서 가이드라도 내려왔나 뭐지 이 분위기 독기야는 그 나라랑 홍콩을 같이 놓고 응원하는 장관도 있더라고 아니 이건 뭐 그래서 누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이 역병을 가지고도 일본을 디스하는 사람도 보여 무슨 반일불매운동 덕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역병의 피해가 덜한 거라는 둥 도쿄올림픽이 반드시 이 역병으로 인해 폭망할 거라는 둥 놀라운 창의력 대장들 답정너 항일투사들 진짜 반드시 좋아해야 하는 성역 대국, 북한, 은희, 더불당, 노무제인 그리고 반드시 싫어해야 되는 대상 일본, 미국, 트럼프, 빨간당, 이명박근혜 그냥 여기에 매몰돼서 아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의 결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싫어할래 뭐 그렇다고 거대한 존재가 다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 몰라 일단 떠올리면 좀 싫어 아니 싫을 수 있잖아 너네는 싫어하는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자격은 없어 왜냐하면 너네 역시 윤서인이도 싫고 일본도 싫고 너네도 싫어하는 거 엄청 많잖아 사실은 싫어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게 나쁜 거잖아 왜 치사하게 너네만 싫어하려고 그래 나도 좀 싫어하자 잘 생각해봐 싫어한다는 거는 알고 보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싫어하는 거야 인간의 감정에는 안 되는 게 없어 그 누구도 남의 감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근데 요즘 대한민국 분위기는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마음속 감정까지 탄압하는 기분이야 내가 뭔가를 싫어해서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한다면 이거는 분노도 무섭고 공격도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경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맨 아래 단계 감정의 영역 그냥 싫다고 그냥 싫어하기만 할 거야 절대 화 안 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아 나는 분노와 공격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야 싫어하는 게 꼭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혐오 조장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웃긴 말 같아 너는 남들이 뭐 싫어하면 너도 따라서 싫어져? 나는 안 그렇던데 나는 남들이 다 싫다고 하는 일본 좋다 그러잖아 그 오랜 세월을 무슨 파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도 나는 지금까지도 일본을 안 싫어하고 있어 아니 남들이 싫어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고 나쁘고를 왜 남들을 통해서 배워? 난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도 내가 좋으면 좋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으면 싫더라고 혹시 너네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네가 판단한 게 아니라 어디 나무 위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배운 거 아니야? 한번 잘 생각해보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나는 소소하게 좀 싫어하는 게 있는 사람이야 바퀴벌레도 싫고 꼽등이도 싫고 모기도 싫고 저기 저 누구도 싫은데 요즘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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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싫다고 날 좀 싫어하게 놔둬라 끝 유튜브 유튜브